조국, 조국, 조국은 조국청산, 적폐청산 저희가 이제 간단히 대부분 다 아실만한 노래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간단히 가사 몇 개만 바꾸면 됩니다 일단 노래 한번 틀어주시겠어요? 이 노래 아시죠? 저 이제 간단히 사퇴, 압박 두 가지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한번 들으시고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당신을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압박 받고 있지 다 아시겠죠? 당신을 불러주세요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압박 받고 있지 당신은 당신은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지금도 그 압박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지금도 그 압박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퇴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압박 알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.